필터 그냥 안 끼래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왔죠, 필터가 오늘 오늘도 알찬 새끼를 먹었어 9시에 생 닭가슴살 이랑 밥만 먹고 아니 청양고추를 다 먹었지 뭐야 그래서 생 닭가슴살이랑 밥만 먹었더니 또 원래는 진짜 맛있었는데 별로였어 이번엔 되게 이분하게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러고 운동 아침에 하고 PT 받고 그리고 와서 바로 점심 먹고 그리고 스케줄 하면서 닭가슴살 볶음밥도 먹고 그러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브라질에서 안녕 안녕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런 절대적인 동의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657명이 회원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참여 요청하면 이거 뭐야? 같이 하는 거야? 720... 그새 또 늘었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밤 저녁 식사로 뭔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나 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국밥이랑 피자 피자가 먹고 싶어 사실 근데 치킨도 먹고 싶어 이번 주 내내 거의 생 닭가슴살만 계속 구워서 스케줄 다니면서 구워 먹지 않고 챙겨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또 치킨은 또 다른 맛이란 말이지 인정? 인정합니다 리노 안녕? 오빠 안녕 리노 푸딩 아게르 아리가또 놀았다 How are you, 리노?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이것도 있지? 이거 하면 안 되나? 안 되네 이거 뭐야? 사랑해, 레노 나 레노 아님 리노임 리... 리노라고 예 Your hair looks amazing Thank you 아까 700 몇 명에서 1076명의 라이브 방송을 요청했대 다 켠지 얼마 됐지? 굉장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티리노 오이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 되게 오랜만인가? 오랜만이지? 그치 오랜만일 거야 맞아, 오랜만이라고 나도 생각을 해 푸딩 오이지 맞아, 푸딩은 정말 맛있어 치팅데이? 치팅데이 뭐... 딱히 치팅데이? 굳이?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고마워요 스트레이키즈도 당신들을 사랑해요 리노야, 김승민 VS 푸딩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푸딩이지 귀여워 먹으려고 왜 이렇게 예쁘다? 헤헤 어지러워 여기 이렇게 돌리면 괜찮은데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돌려봐봐요 되게 어지럽다 어떻게 지넷에? 나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도미네이트 투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게 내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소원에 대해 어떻게 해냈다면? 지금 그렇게 해냈죠?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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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지금 만들어보자 뉴스의 팬피처링 다음 주가 일단 도쿄 공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그러면 여기 같이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 차에서 생각하려니까 되게 좀 어지럽다 이렇게 하자 여기서 여기서 해주시고 이거 나 지금 기억 못 해 적을 것도 없어서 잘 정리해서 어쨌든가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처음에 마주가 나도 Say Yeah Say Yeah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여기 랩 부분은 어디든지 Go Go 어디든지 Go Go 여기는 뛰어들어 모든 할 수 있어 You and I 마지막 아니다 뛰어들어 모든 할 수 있어 You and I 워 워를 같이 해줘요 뛰어들어 모든 할 수 있어 You and I 워 마지막 워 feeling like a Superman 워 여기도 워도 워 세 번 해주시고 오케이 나머지 뒤에는 똑같이 알겠죠? 오케이 자 아주 똑똑한 센스쟁이 자상하신 스테이 분께서 이거를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엔 엔 statement